롯데건설이 8,100억 원 규모의 부산 대규모 재개발 사업을 수조했습니다. 롯데건설은 부산 대규모 재개발 사업인 서금사 재정비 촉진 A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서금사 A구역은 부산시 금정구 북옥동 일대로 지하 5층에서 지상 49층, 13개동 2,368가구 규모의 초대형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들어 롯데건설의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은 3조 5,509억 원으로 수주 사업장 지역 총 10곳 가운데 7곳이 서울권입니다.